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사람의 세포분열 과정입니다. 그런데 우리 DNA의 그래프를 보니까 1번 복제를 하고 그다음에 분열이 2번 일어났으니까 감수분열이구나 식세포분열이구나 알 수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일부 염색체만 나타낸 어떤 시기에 세포의 그림이다라고 했으니까 보았을 때 이과 염색체가 존재하고 있죠. 이것은 감수 제 1분열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, 이 그래프에서는 감수 제 1분열이 T2의 시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T2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. 바로 선지로 가볼게요. T1일 때는 간기죠. G1기예요. 굳이 말하면 여기가 S기니까 G1기 때입니다. G1기 때는 염색 사회 형태로 존재하면서 우리 그 핵막과 인이 존재하는 위치가 바로 이제 G1기, S기, G2기의 간기라고 볼 수 있죠. 자, 그래서 세포에서는 핵막이 있다라는 게 맞는 말. 자, 나가 관찰된 시점은 T2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. 그 다음 T3일 때라고 했어요. T2일 때, 요 때에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죠. 그러면서 우리 핵상이 EN에서 N으로 세포가 바뀌게 돼요. 이제 딸 세포들은 N의 상태를 갖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T3 같은 경우는 N의 상태의 세포가 그대로 다시 분리가 될 거니까 N 상태의 핵상을 갖겠네라는 거 알 수 있어요. 자, 난자는 그럼 핵상은 얼마인데? 어, N 상태예요. 얘 같은 경우는 T3 과정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분리를 하죠.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고 이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이 최종적인 결과물이 바로 난자 혹은 정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난자는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더라도 N에서 1분의 2, N 이런 식으로 줄어들지 않는다고요. 그냥 N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. 자, T3도 N, 그 다음에 난자도 N 서로의 핵상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N 상태로. 자, 그래서 기역과 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. N 상태로. 자, 그래서 기역과 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.